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잠시 놀랄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쇼핑이 최근 카페24와 연동이 가능한 쇼핑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쇼피파이나 해외면 나라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이 한국도 추가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브라질, 캐나다, 인도, 대한민국, 영국, 미국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이 기능이 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는 시사해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 직접 카페24의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 컨텐츠를 위해 소식부터 쇼핑몰 만드느라 동영상이 늦어졌는데요. 유튜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쇼핑몰과 연동 기능을 추가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다른 나라, 다른 사이트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일탈률도 적고요. 그러니 유튜브 입장에서는 빨리 쇼핑몰 기능을 한국에 추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빠르게 합류해서 그 수혜자가 되고 싶을 텐데요. 음 먼저 제조 15년차 경험자로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먼저 기본적인 소식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그걸 원하고 필요한 소비자가 있는지 마켓 조사를 해야겠죠? 마켓 조사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사이트에서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찾았다면 이제 소싱을 해야겠죠? 여러분은 소싱을 어떻게 하나요? 소싱에서 중요한 건 먼저 가격 경쟁일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도매매나 도매국 같은 사이트인데 여러분은 이곳에 오면 현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중국 타오바오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건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제조사와 다이렉트로 컨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걸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MOQ 최소 오더 수량인데요. 싼 것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오더를 해야 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중국인들이나 중국에서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이 싼 가격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대형 셀러들이나 쿠팡 자체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일단 피하는 겁니다. 대신 틈새 시장에서 작은 셀러가 작은 수익을 먼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에 맞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제조업체에 컨택을 해서 운영하는 채널을 소개하고 판매 위지를 어필을 하면서 가격 내고를 해봅니다. 처음부터 가격 내고만을 목적에 두다 보면 거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서서히 알아가며 협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대체로 제 상품이 아닌 해외 바이어들의 요청으로 국산 아이템을 수입하고자 하는 의뢰를 받으면 국내 제조사에 다이렉트로 연락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모우크가 중요 변수이긴 한데 대부분 거래는 성사가 되었고 직접 물품을 해외 배송해 주시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조사에 직접 컨택해서 상품을 파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중에 상품화해서 여러분들의 채널에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리 채널 중 직접 사 먹어 보고 싶게 만드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DIY 채널 같은 경우 만든 작품을 채널에 바로 판매하는 겁니다. 카페24에 연락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봤었는데 디지털 제품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배송이 가능한 제품만 유튜브 쇼핑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똑똑하고 재빠른 유튜버들은 벌써 몇 천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니 그냥 참고하시고 각자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판단 먼저 하는 건 나에게 매우 손해입니다. 큰 목표, 큰 욕심이 아니라면 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나의 경험은 이 세상이라는 틀에서 보면 한 눈금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작죠. 그 자금을 인정할 때 진짜 큰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제조사와 컨택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았다면 상당 부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을 연동시켜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실시간 라이브로 판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시청만 하는 시청자에게도 상품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판매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구독자 500명, 1000명만으로도 월급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유튜브가 수익 창출 조건 중 구독자 500명, 시청시간 1000시간이 안되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리 유튜브 파트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쇼츠는 천만 시간이 아닌 300만 시간으로 줄였고요. 이만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나요? ai들의 등장으로 많은 프로세스가 간소해진 것처럼 각 회사들도 더 통합되어지고 간편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민감해야 동거는 기회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촉각을 세워보세요.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기억과 정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얼리 중에서도 보쇽류 파인 주얼리이기 때문에 고객층도 특별하고 나이대도 있어서 판매 방식이 매우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24에서 만든 쇼핑몰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곧 완성이 되면 바로 화면 아래 노출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테스트 해보실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싱하기 이것을 잘하려면 제조사 컨택 수익이 올라가면서 주문량이 커지면 내 브랜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MOQ를 맞추려면 테스트도 안 된 시장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량에 따라 한국 제조에서 해외 제조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마케팅과 판매, 소통을 한 번에 다 유튜브 채널에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보는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등의 하루에 한 번씩은 업로드해야 합니다. 마케팅, 홍보를 하면서 내 유튜브 채널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게을라서도 간과해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품 마케팅으로 틱톡을 추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틱톡은 타 소셜미디어와는 달리 스마트 배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팔로워 기반에 노출이 되는 타 sns보다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영상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때와 다르게 이젠 매우 필터링이 되었고 마케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무언가 수익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가다? 같은 작업이 따르지만 예전에 비하면 신세계일 정도로 작업 과정이 간소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내, 쉽게 판단하려는 조바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것 이것만 장착되면 뭐든 시작해 볼만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하는 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